뭐해? 네 사신 거에요? 네 여기 아주 좋아요. 진짜 아지트 아지트 아무도 없고 완전히 광활한 평지에다가 그리고 여기 메스쿠트 아니 무슨 습길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완전히 섬처럼 이렇게 딱 있는 곳이 아지트 거든요. 여기다 이제 문막에다가 진을 치고서 오전 아침부터 딱 좋죠. 영상 찍는 줄 알고 그걸 썼네. 자 이제 점심시간. 점심 먹어야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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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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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